뭐 할라고? 이 고기가 한 계단 들어간 갈비살이오! 그게 무슨 소리야? 이 비근식 하는 사람들을 위한 콩고기랴! 그래서 이름이 뭔데? 식물성 숯불 직화갈비살! 고기가 안 들어갔는데 왜 갈비살이라 그러는 거야? 네 그러네! 그리고 그럼 직화갈비맛 콩전은 어때요? 갈비맛 콩전? 그거 괜찮네. 어디서 샀어? 야 끼지! 니가 생각해도! 됐고! 넌 칭찬을 하면 안 돼! 어디서 샀어? 인터넷 얼마야? 이 8천원! 8천원? 중량은 어떻게 되는데? 283g이랴! 특징이 뭐야? 달달한 양념 해가지고 참운소에 구워서 쫄깃했냐? 어떻게 먹어? 이 해동을 차려가지고 숯불에 3분 정도 꺼먹든가 에어풀에 4,5분 굽든가 전자내제에 3,4분 데피면 됩냐? 먹어봐. 봐봐요. 고기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? 맛은 어때? 달짝지근한 고기 비슷한 무언가를 먹는 맛? 숯불향은 제대로 나? 이 직화향이 살아있어. 정말 고기 같아? 고기에 한 80%까지는 접근했는디 한 20%는 스펀지 같아. 어떻게 조리한 게 제일 맛있어? 프라이팬이 제일 난디 전자는 이제 3분 30초였거든? 안 씹혀. 그래서 또 사 먹어? 안 먹어? 안 먹지. 난 고기가 좋아.